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. 그냥 제 자신은 변한 게 없는데 알고 있던 지인들이 저를 어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제일 많이 잃은 것 같아요. 지금의 저를 구성하는 건 정말 우리 아미 여러분들,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악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기사 빛나는 나는 소중한 내 영혼을 무대에 오름으로써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 저도 행복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대에 올라가는 마음이 생기지 않나 I am the I am the I am the I am the 축하합니다 축하할 때 와 초가 몇개야? 초가 약간 친년처럼 되게 친년처럼 되게 야 김남준 너 내꺼 왜꺼 임마? 너 웃으면서 껐어? 하나 둘 셋 형 생일 이제 불 안 꺼져 자 나한테 소음 드려야 돼 빨리 소음 드려야지 빨리 빨리 아 빨리 해요 나 빨리 치 아이 물 버리네 임마 아 케이크 먹고 싶어요 오케이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우리의 가을 우리의 가을 우리의 가을 김남준 너 왜 이렇게 하얀 거야 형 형 웬만해도 돼? 형 따위기 다 먹어야 돼 형 형이 생일이야 그리고 케이크도 한 입에 다 넣어서 형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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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 할거야? 여러분 사실 몰랐겠지만 이 생일파티 제가 기획한 겁니다. 아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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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이없다. 여러분 몰랐겠지만 이 생일파티 제가 기획한거에요. 이 옆에 무슨... 뜨겁다. 많은 사람한테 축하하면 좋다. 형 뭐예요? 많은 사람한테 축하하면 좋지. 와... 이건 진짜 대박이네. 상상도 못했다. 잠깐만!